영등포구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. 구는 영등포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, 도시계획 등 관련 전문가, 지역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한 17명의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. 태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위원들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. 태현일 구청장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지혜와 고견을 모아 영등포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.